멀츠의 250, 27번째, 팔라딘 두개, 아란 여섯개, 가이퍼 하나, 히오라나, 라라 하나, 루미너스 두개, 페파, 칼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친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로 마지막에 나온 친구인데요. 과연 어떤 친구가 우리를 반겨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루미너스 친구가 떠나갔어요. 아란이 떠나갔고, 아란이 떠나갔고, 아란이 떠나갔고, 아란이 떠나갔고, 아란이 떠나갔고. 찾아 누구나 맞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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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딘 하겠는데요. 마지막 팔라딘, 다음 캐릭터, 팔라딘 육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츠의 다음 육성은 팔라딘입니다.